안녕하십니까 UN미래포럼의 박영숙입니다. 박영숙의 미래TV 오늘도 AI 넷에 실린 기사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또 우리 배영훈 선생님 아주 아주 재미있는 이야기를 많이 해주시는 배영훈 선생님하고 같이 방송을 합니다. 로봇이 우리가 갖지 못하는 아이들을 대체할 것인가? 대체는 못하겠지만 앞으로 점점 이쪽으로 갈 것 같아요. 그래서 급속한 부상 로봇이 부상하고 많은 선진국에서 출산율이 감소하고 있어요. 그래서 로봇이 인간의 자리를 차지할 것인가? 이거는 토마스 프레이 미래학자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대체할까? 대체 될까? 토마스 프레이는 아이가 많아요. 두 번 결혼했는데 첫 번째. 별거 다 아시네요. 아주 친하죠. 토마스 프레이에 제가 한국대표를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참 오늘 아마 시청자 여러분께서 이거 들으시면은 이게 굉장히 좀 철학적이고 이게 이 로봇이 들어오면서 우리 아이들을 대체를 하면서 뭔가 경제적인 거라든가 이 모든 가치가 변화할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하는 참 중요한 얘기가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 휴머노이드 로봇이 우리에게 가까이 다가오면 가족이라는 개념이 쫙 바뀌고 그렇죠? 아이, 자녀, 뭐 교육, 뭐 엄청난 것들이 많이 바뀌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자주 합니다. 토마스 프레이가. 최근 몇 년 동안 자기가 열심히 봐봤더니 선진국은 전부 출산율이 감소하고 있고 한국에도 자주 오는데 한국이 그죠? 뭐 한국이 사라지는 나라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로봇이 점점 더 정교해지면서 인간 근로자의 전유물이었던 이런 노동 이런 것들도 다 바뀌고 제조, 물류, 고객 서비스 심지어 복잡한 이제 의사결정 같은데도 이제 새로운 의사결정 이런 로봇 공학이 그죠? 네. 메커니즘을 달리할 것이다. 많은 선진국들은 역사적인 규모의 인류 통계학점 변화에 와 있습니다. 인구가 급락하는 곳, 일본, 한국, 그죠? 그리고 몇몇 유럽 국가 같은 국가에서는 이런 추세의 최전선에 앞에 있다. 그리고 수십 년 동안 상당한 인구 감소 전망의 측면에 있습니다. 관련이 없는 것과 철도 정말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로봇이 전통적으로 증가하는 인구가 맡았던 경제적인 이런 역할도 할 것 같고 특히 우리가 태어난 아이가 줄어들 가능성에서 로봇 기술 부상은 경제 성장은 당연히 오겠지만은 우리 아이들이 우리를 대체할까? 뭐 이런 이야기, 그죠? 하지만 사회적인, 윤리적인 그런 문제도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로봇과 어린이의 경제적 영향, 인간의 인구 증가, 로봇 노동 대체 이런 거 생각해보면은 많은 변화가 올 것인데 역사적으로 경제 성장은 인구 증가가 옵니다. 인구가 감소하면은 경제 성장이 없어요. 그래서 인구 감소하면서 국력이 증가하는 나라는 없습니다. 미래학에서. 그래서 우리나라는 인구가 감소하기 때문에 국력이 증가해가지고 옛날에 어떤 누가 보면은 전 세계 2위를 한다. 엉뚱한 소리입니다. 그건 너무 말이 안 되는 말이죠. 인구가 없어지는데 무슨 생산성이 없어지고 노동력이 없어지고 그러면 아무도 우리나라에 와서 투자를 안 해요. 당연한 건데 우리나라가 무슨 맥켄지 연구에서 전 세계 2위를 한다. 이런 말은 그거에 맥켄지가 2위 한다고 할 때 그 똑같은 호에 연구해 보면은 우리나라가 18위 한다라고 나와 있어요. 돈을 주면서 2위로 만들어줘 하고 이거는 그냥 일반적으로 해줘 뭐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믿으면 안 됩니다. 인구 이퀄 국력이다. 어린이는 성인으로 성장하면서 소비자가 되어서 유아기 기저귀와 장난감으로부터 주택 차량 이런 게 다 다르겠죠. 주택도 적게 차량도 적게 수여할 것이고 그렇죠. 이게 뭐냐면 여러분들 로봇이 많이 들어올 수밖에 없는 건 세상에 다 아는 이치인데 아이들이 어떻습니까? 우리 아이들이 그럼 사람이면 이게 처음에는 자라나면서 소비의 주체가 되면서 아이들이 좋아하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나이 10대가 있고 20대가 있고 30대 이러면서 그 20대, 30대, 40대에 그들이 선호하는 물품에 의해서 하나의 시장 경제가 만들어지는데 로봇은 말이죠. 그런 게 필요 없단 말이에요. 계속해서 자기는 전기만 있으면 되는 거 아무것도 필요 없는 거. 그러니까 경제 자체가 이게 사람의 경제가 아니라 로봇이 들어가서 그 경제의 패턴을 변화시킨다는 이 미래학자의 얘기입니다. 그렇죠. 노동시장이 변하는데 로봇이 더 유능해지면서 다양한 역할에서 인간 근로자를 대체한다. 로봇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은 창의성이 있고 감성 그리고 복잡한 문제 해결 이런 거는 잘 할 수 있지만 로봇도 이제 자꾸 따라온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많은 다양한 이런 문제점, 전환점을 헤쳐나가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여기 그림에 보면은 식사 준비를 하는 것 같아요. 로봇이 그렇죠. 다 이렇게 요리, 요리를 로봇 팔을 사용해 음식을 제공하고 주문받고 청소하고 레스토랑에 하고 있습니다. 로봇 노동으로 인구 증가를 대체할 가능성이 아무튼 있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사회적인 가치 뭐 이런 것들도 걱정을 하고 있고 아마도 가장 심오한 변화의 하나는 가족과 세대 구조의 이제 아이가 없으면은 출산율이 감소하면은 로봇이 전통적으로 인구가 증가하면서 해야 할 경제적 역할도 해야 되고 가족의 개념도 채워 넣어야 하고 그렇죠? 그렇죠. 이런 역할을 할 것입니다. 우리는 핵가족 모델에서 벗어나 대안적인 가족 구조가 일반화된다. 대안적인 가족 구조라는 게 나하고 로봇하고 대안적인 가족 구조입니다. 반드시 엄마, 아빠, 딸라들 핵가족이 아니고 다양한 변화가 있다. 가족 구조의 변화를 이야기를 합니다. 자, 요 로봇하고 얘도 지금 빵꿉네. 그렇죠? 산업용 빵집에서 인간과 로봇이 함께 일하고 있다. 이런 모습이. 이 그림을 우리 토마스 프레인은 전부 딥믹전이에서 그려요. 그려달라 하면 그려지거든요. 이게 전부 다 그립니다. 변화하는 경제 모델. 로봇이 증가하는 인구의 경제적인 역할을 대체할 가능성이 있는 시나리오는 현재 다양한 현재 경제 이론 모델에서 기초를 하니까 엉뚱한 소리가 아니다. 이런 이야기고 노동의 상당 부분이 비소비적인 주체에 의해 수행되는 경제에서 결과를 모델링하고 예측할 수 있는 게 경제 이론이다. 전통적인 경제 모델은 종종 인간의 필요와 욕구에 의해서 뭔가 만들어지고 하는데 얘들은 아무것도 필요한 게 없어요. 로봇은. 옷을 필요하나? 뭐 그렇게 필요하나? 교육이 필요하나? 참 이제 경제 구도가 많이 변한다. 여러분들 왜 일하십니까? 일해갖고 또 즐겁게 소비를 하면서 여행도 가고 물건도 사지 않습니까? 로봇은 비소비재체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돈을 벌어서 생산성을 높여갖고 인류에게 돈을 벌어주지만은 실제로 자기가 쓰는 게 없고 그럼으로 인해서 새로운 시장이 형성이 되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러다 보니까 결국 로봇이 만들어내는 그러한 재화라든가 이익 같은 거를 결국은 인간 모두가 이게 다 나눠줘야 되는 기본소득과 같은 그런 개념이 나중에 경제적으로 필요하지 않느냐 그런 얘기도 나오죠. 로봇 시대가 오면은 필연적으로 이제 기본소득이 나옵니다. 로봇 주도 경제에서는 근본적인 가정의 도전이 없고 가치가 어떻게 창출되고 분배되고 측정되는지에 대해서 완전히 다시 생각해봐야 됩니다. 맞습니다.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앞으로 굉장히 많은 GDP 그렇죠? 이런 것도 어떻게 창출해내야 되는지 로봇 주도 생산성이 반드시 인간복지로 이어지지 않기 때문에 네. 엄청난 이런 생각을 미래학자가 아니면 생각 안 합니다. 다가오면은 어머나 왜 이러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미리미리 이렇게 생각을 해봐야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부호의 분배 이것도 또 그렇죠? 굉장히 로봇 주도 경제로서 부호의 분배 측면을 어떻게 할 것인가 많은 생각을 해봐야 되고 UBI 보편적인 기본소득이 구현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간단하게 로봇을 우리 인간의 앵벌이로 만들자 그래가지고 우리는 놀기만 하고 그렇죠? 너 가서 일해오면은 얘들이 뭐 밥을 먹나 옷을 입나 돈을 싹 다 뺏어와서 기본소득의 재원으로 쓴다. 저희는 이렇게 미래학자들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실은 이제 요즘은 이제 우리가 플랫폼 네이버라든가 구글이나 이런 쪽에서 돈을 엄청나게 벌지 않습니까? 나중에는 이 로봇을 컨트롤하는 그런 플랫폼에서 돈을 많이 벌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거기서 얻는 그 부들을 결국은 전체적으로 기본소득으로 나눠서 배분을 할 시기가 사실은 로봇 시대가 오게 되면 그런 것들이 더 절실해진다는 이제 그런 예 그렇죠 자동화로 인해서 대체된 인간 근로자 로봇이 그죠 회사에 세금을 내는 점진적인 로봇 세금이 또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예 방법이 되고 교육 및 재교육 프로그램은 인간이 로봇 기능과 경쟁하기보다는 보완하는 네 이런 식으로 갈 것이고 AI와 로봇 혁신의 이점이 사회 전반에 걸쳐서 지적재산권 재고 이런 문제 뭐 다양한 문제 우리가 걱정해야 됩니다. 애 보고 있는 로봇이네 그죠 이 그림이 로봇 보육입니다. 로봇이 보육합니다. 애도 키우고 뭐 이런 거 환경에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것이다 앞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줄어들면 자원에 대한 수요가 감소해서 생태계의 압박이 완화되고 탄소 배출이 감소하고 기후변화가 둔화될 수 있을 것이다. 좋아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많이 줄어들면 기후변화는 좋아진다 걱정 안 해도 된다 이런 걱정하는데 자연으로 돌아가는 인간은 없어지고 처음으로 보면 사는 이런 세상이 올까 겁이 납니다. 그래서 이 로봇이 보다 지속가능한 경제 시스템에 기여할 수 있게 우리가 만들어야 되겠죠. 특히 윤리, 철학적인 문제들이 많습니다. 그죠? 이렇게 윤리, 철학적으로 우리가 로봇에 그렇게 의존해야만 하는지 그런데 의존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인간보다 훨씬 더 똑똑하고 인간보다 훨씬 더 스마트하게 일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넘어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이제 노인 돌보는 거라 그죠? 얘가 눈에서 그죠? 빛이 나네 그죠? 이렇게 깜깜해도 그죠? 확 밝혀주네 그죠? 얘가 프레쉬다 프레쉬 그죠? 아이고 잘 그렸네 이거 밑전에서 그렸는데 가족들은 사랑하는 가족이 최이상의 치료를 받고 있으면 마음이 편하지 진다 그죠? 네 이렇게 우리 어머니를 얘가 잘 돌봐줄 거야 네 아이고 우리도 지금 이제 조금 있으면 로봇의 돌봄을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 대단합니다 이렇게 살아야 하나 싶기도 하고 그죠? 아무튼 그게 유토비아의 미래 비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토마스 프레이는 자원은 보다 균등하게 분배되고 과학, 예술, 삶의 질이 발전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은 뭐 좋아진다니까 좀 기다려 봐야 되겠습니다 여기서는 우리가 부정적인 면과 긍정적인 면이 있는데 긍정적인 건 유토비아적인 사고로 보는 거고 부정적인 디스토피아 사고로 보는 건데 유토피아는 인간의 노동력을 로봇이 대체해주니까 우리는 창의적인 그 다음에 우리가 정말 진정하게 즐기고 싶은 그런 부분에 우리가 몰두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건 참 유토피아적인 얘기인데 디스토피아적인 얘기는 뭐냐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로봇을 움직이고 컨트롤하는 모든 조직들의 부의 집중이 벌어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반드시 보완책을 가져가야 된다 그렇게 되면 부가 상당히 불균화하게 배분이 되니까 그거는 문제가 있다 하는 것을 준비해서 말씀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이것은 지금까지 토마스 프레임 일의학자가 앞으로 로봇이 우리의 아이들을 대체할까 라는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곡지는 휴머노이로봇이 멀리뛰기 한다라는 겁니다 유니틀입니다 지원 휴머노이로봇이 멀리뛰기를 해가지고 1.4미터를 뛴다 이렇게 생겼네 그죠 얘는 얼굴은 없었던 아이고 1.3미터 1.3미터 이렇게 해서 뛰고 있네요 그죠 높이가 1.3미터 밖에 안되는 로봇이거든요 근데 거기에 자기 키만큼 뛰었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평지에서 시속 12키로 걸어갔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은 한 시간당 4에서 5키로니까 사람보다 두 배 이상 빠르게 움직일 수 있다는 것을 얘기해 주니까 로봇이 사실 제일 약점이 뭐냐면 너무 슬로우하게 움직인다 그렇죠 이제 사람보다 두 배가 빠르게 되면 이제 로봇이 할 수 있는 일들이 훨씬 더 많아지게 되는 겁니다 참 중요한 그러네요 휴머노이드 속도에서 진전을 이루었다 그리고 평지에서 오 이렇게 많이 달렸고 3월에 기네스 기록을 세웠다 굉장히 빨리 소매가 소매가 얼마입니까 만 6천불밖에 안되니까 한 2천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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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도 하고 현재 교육 연구 산업용 으로 제공이 될 것이다 유니트리입니다 유니트리 이렇게 해서 그냥 뛰고 달리고 걷고 조깅하고 계단 오르고 춤추기도 하고 한답니다 워밍업 트레이닝 스트레칭 뭔가 그다 하네 그죠 아 그 발전 언제 우리가 좀 중단하면 그만 할 이야기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자꾸 발전하니까 계속해서 공부를 해야 됩니다 여기까지 자 로봇이 우리 아이들을 대체할까 이런 그죠 철학적인 질문에서 그 다음에는 아주 빨리 달리는 유니트리 로봇까지 보았습니다 여기까지 박용숙의 미래TV 구독 좋아요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이고